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에 이송돼서 시행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즉시 시행되는 조문도 있고 6개월 경과 후 시행 또는 2년 경과 후 시행 그런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행정기본법에 관한 두려움이 많을텐데요.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는 행정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로는 이것을 선택형으로 대비를 할 때는 자료를 보고 키워드를 잡아 놨으니까 자료를 보고 조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형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종래의 논의를 쓰고 첫 번째는 종래의 논의를 쓰고 그리고 근거조문만 밝혀주면 됩니다. 근거조문로서 행정기본법 몇 조에 있다. 이 정도만 추가하면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TRS에서 나온 쟁점 답안지나 또는 한림에서 나온 암기장이 있죠. 실전론점 암기장은 나중에 추록분을 올릴텐데 사실 추록분이 그렇게 필요했진 않아요. 근거조문만 정확히 밝혀주면 됩니다. 특히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정의가 나오네요. 이런 부분은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객관식이라면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동안 명문의 근거가 없었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판례 견해대로 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그리고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요. 우리가 보통 기본자가 들어가면 구체적 법률상의 이건 아니죠. 이 기본법에 근거해서 나중에 시행령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후속 입법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령 등이라면 법령,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력 불형, 즉 법규명령이죠. 그리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성관리 규칙, 감성 규칙 이것들은 헌법이 명시한 예도, 법규명령인 규칙입니다. 법규명령인 규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규칙자로 끝나있지만 헌법이 예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입니다. 1 또는 2의 즉 법률 또는 명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련예고 고시 등 행정규칙. 이 행정규칙은 뭐예요? 이 행정규칙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명시가 됐다는 것.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법령 등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라고 하면 법령이란 법률 또는 명령이에요. 법령이란 법률 또는 명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치법규도 광의의 행정입법으로서 광의의 법규명령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보통 행정규칙을요. 학자들은 헌법 107조 2항에 명령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다수어로는 그래요. 판례는 헌법 107조 2항의 명령규칙, 이 규칙에 조례규칙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죠. 즉 헌법 107조 2항의 명령규칙에서 우리 다수어로는 이 법규명령, 명령에 자치법규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광의의 행정입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광의의 법규명령에는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판례는 건설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판례에서 이 규칙, 명령규칙, 이 규칙에 조례규칙이 포함된다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조례규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해석상 여기에 위치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등에다 넣어도 되겠어요. 행정청이란 의사결정,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고, 내부입니다.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에 표현이 하나 빠졌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죠. 이 명의가 처분 명의가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걸 행정청이라고 부르죠. 행정청의 개념 표정은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입니다.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밖의 의사를 결정해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선책, 기기관, 사인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하죠.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함을 말한다. 처분이란, 처분 개념, 행정쟁송법에 있는 처분 개념이 그대로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 거부 그밖에 이의 준환은 준환은 권력적 사실행이나 수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제재처분이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런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이죠. 다만 30조 이란 각호에 따른 행정강제는 제재처분에서 제외한다. 별도로 규율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봤던 것들은 기존의 논의와 다르진 않아요. 기존의 논의와 좀 다른 건 뭐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명시가 됐다는 겁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행정기부법 2조 정의에 들어와 있다. 명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기본법 4조 2항 단서에 있다고 보통 얘기했는데 이렇게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산재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제재처분에 관해서 좀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네요.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근거가 행정기본법에 마련이 됐다. 그리고 제재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다음. 국가집안자치단체의 측문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측무를 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훈시조항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틀리게 나올 것도 없고 사례보다는 객관식용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실효성. 이런 것들은 행정법에서 많이 써던 단어죠. 법령 등 제도를 정비 개선할 측무가 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느냐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법에서는 구체적 의무를 명시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고 국가집안자치단체는 이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국가집안자치단체가 이 책문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위법사의 주장이 가능한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법은 국민의 구체적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학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일단 조문 위주로 알아두면 되겠다.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이게 행정기본법 제정 취재죠. 공공의 이익, 줄이면 공익이죠.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복지부동을 어느 정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여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적극적 추진. 적극행정의 활성을 위한 시책,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이게 만들어져야 구체화되는 겁니다. 대통령용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또 찍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죠. 행정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법적 성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행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 사유로 주장은 어려울 겁니다. 기간 계산이 명문화됐다는 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걸로 해서 그동안은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민사송법, 민사직변법이 적용됐죠. 그런데 이것도 명문화가 됐다는 거 이거는 뭐 객관식용이에요. 그렇지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날짜를 계산하는 기록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시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선택형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기본 사례에서는 사실 날짜 계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사례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록형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관한 논란이 없었어요. 민법에 이런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 기술적인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걸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죠. 여기.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법령 또는 처분해서 국민의 권익을 제안하고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 말은요. 국민의 권익을 제안하고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시험에 나올 때는 침익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앞에 2조 정의에서는 제재 처분이 나왔죠. 여러분 제재 처분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가요. 기간이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늘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죠. 그 원칙을 이해하면 이 조문은 금반 해석이 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각호의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1호입니다. 기간을 주, 1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민법 조항을 한번 볼까요? 이 조항과 동일한 것은 민법 157조인데요. 1항의 원칙 규정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기간의 계산점, 주, 1월 똑같죠. 연으로 정할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초일 산입입니다. 차이가 있네요. 행정기본법, 즉 공법인 행정법에서는 제재 처벌일 때 초일을 산입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민법을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원래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24시간으로 정의했을 때 0시로부터 시작되면 여기 보세요. 0시로부터 시작되면 그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24시간을 꽉 채우면 하루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24시로 꽉 채우지 않죠. 그러니까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은 꽉 채워서 24시 00시에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될 때 그리고 연령계산에 관해서는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령계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작됐다 하더라도 하루를 계산해 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0시로는 24시로 꽉 채우니까 초일을 산입하지만 그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초일 불산입 원칙은 민법이 중용되는 겁니다. 다만 이왕처럼 제재 처분일 때 이렇게 제재 처분일 때는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오늘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초일 불산입하면 마지막 날을 꽉 채우게 되죠. 초일을 산입해서 하루라도 먼저 침익적 처분 제재 처분을 빨리 끝나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선택형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변시 같은 경우는 기록형이라든가 날짜 계산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재 처분일 때는 하루라도 먼저 끝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일을 산입해 준다는 겁니다. 특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말일이 공휴일 이 토일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한다. 민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공휴일 등일 때는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재 처분이요. 만약에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제재 처분이 하루 더 연장되는 거죠. 민법에 따르면. 그렇지만 제재 처분은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빨리 끝내줘야 돼. 빨리 끝내줘야 되니까 초일도 산입하고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냥 그날로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선택형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민법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법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 기록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둬야겠어요. 법령의 시행일 및 기간 계산 이거는 종류의 논의가 돼 있었는데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사실 종류의 논의와 다르진 않습니다.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오의 기준에 따른다. 원칙은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공판 날을 시행일로 한다. 물론 공판 날로부터 시행을 보통 정하죠.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본법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경과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여기가 나오네요. 공판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그때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판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 기간이 만일이 토요일, 공휴일 때는 그 만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것은 다 선택형으로 봐야 됩니다. 사례는 오히려 아까 제재처분이죠. 제재처분이 중요하고 이런 법령의 효력 발생일 같은 경우는 보통 시행일을 대부분은 다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공판 날로부터 20일이 경감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법령 공부법을 보면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지극적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래서 합해서 법령입니다. 법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기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20일, 그렇지만 30일 그리고 시행일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는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행정의 법원칙이 나오죠. 의미가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게 학문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명문기정을 둔 겁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의완돼서는 안이 되며 앞에 전문은 뭐예요? 이건 법률 우위원칙이죠. 그리고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그 밖의 국민생활에 권리 제한, 의무부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 근거는요. 법률 유보죠. 따라서 우위원칙은 위반하지 마라. 연상단원은 위반. 유보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기존의 헌재의 표현에 의하면 기본권 실현입니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헌재의 표현을 별도로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요.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밖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뭐냐.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기존 헌재나 대법원의 그런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되죠. 평등원 측은 기본적으로 젓가락이 나란히 헌법 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헌법 11조는요.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런데 평등원 측은 법 앞에 평등 이외에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문 법원이었어요. 자, 이제 논란이 좀 생기겠네요. 지금까지는 행정법의 일반원 측은요. 헌법상 일반원 측으로서 헌법상 불문 법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제 명시적 근거가 들어갔다. 법률에 명시적 근거는 들어갔지만 헌법상 일반원 측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왜요? 평등원 측이 위반하면 법률도 유연히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평등원 측은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들어갔다고 해서 단순히 법률상 근거를 갖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헌법상 효력을 갖는 헌법상 일반원 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키워드, 합리적 위협식,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보통 자의적 차별 이렇게 부르죠. 합리적 위협식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것은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합리적 위협 없는 차별은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갖게. 그러면 합리적 위협 없는 차별, 즉 자의적 차별이 되는 겁니다. 기준의 논의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평등원칙을 쓸 때는 행정기본법 제9조에 근거가 있다.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헌법상 근거는 헌법 11조. 법률상 근거는 행정기본법 9조에 있다.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다음,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이 유효하고 적절해야 된다. 적, 적폐상이죠. 적합성 원칙입니다. 우리가 적, 필, 상 이렇게 부르죠.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다른 말로 최소침해성, 상당성의 원칙.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입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절해야 된다. 적합성 원칙. 필요, 최소한. 최소침해성, 필요성의 원칙이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을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이게 협의의 비례원칙으로서 상당성 원칙이 되는 겁니다. 특징은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명문기준이 없었던 신의성실원칙. 보통 행정절차법 4조에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에 명시했네요. 권한남용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행정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신의성실원칙에 관련된 기존의 판례의 요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통은 나중에 이건 교제 있죠. 신의를 가지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이고, 신의에 반하는 게 정의관념에 비춰 용납될 수 없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 단어가 중요했어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것. 이런 요건은 계속 써줘야 돼요. 근거가 있다. 이것만 밝히면 돼요. 근거가 있다, 이제는. 그리고 행정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넘어선다는 걸 보통 일탈이라고 부르죠. 즉, 행정권한을 일탈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남용의 원칙이 명문화됐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근거만 밝혀주면 사례 문제 쓸 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뢰법원칙도 정확하게 입법화가 됐네요. 공익 또는 재산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걸 보통 다솔은 신뢰법원칙의 소극적 요건을 다솔은 신뢰법원칙의 한계로 논의했고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논의를 해왔어요. 지금 이 조문으로 볼 때는 명문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뭐 계속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신뢰법원칙의 파생법리인 실권의 법린도 입법화가 됐습니다. 신뢰법원칙의 파생법리인 실권의 법리를 신뢰법원칙 조문에 파생법원칙이다 보니까 같이 입법화했네요. 권리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었다. 불행사죠. 그리고 국민이 그 권리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아니 된다. 이게 실권의 법리죠. 이 실권의 법리에서 장기간 불행사했다. 이거는 공적결의 표명에서 소극적 언동이 됩니다. 제재처음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언동이고 우리가 신뢰법원칙의 첫 번째 유권이 공적결의 표명은 적극적, 소극적 또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이 다 포함돼요. 이럴 때 이런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불행사하는 것은 소극적 언동으로서 뭐가 된다. 공적결의 표명이 되는 거예요. 다만 공익 또는 제3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때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소극적 요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서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십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들어갔네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죠.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의무부과보다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나중에 보면 복수 운전면허 철회 변호사 시험에 사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그럴 때는 의무부과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위반 행위에 했을 때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그런 운전면허까지 취소 처분할 수 있느냐. 취소 처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정된다면 즉 처리권 행사의 제한법리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된다면 여기는 의무부과보다는 행정작용으로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조문으로서 행정기본법에서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의무부과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바꿨으면 좋은데 이건 보통 우리가 부관과 관련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쓸 때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처리권 행사 법리는 이 표현이 잘 맞지가 않아서 좀 판례는 다른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쟁참 답안이나 암기장 개정판에는 판례 표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가 마련됐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처분입니다. 법적 영위의 기준은 명문기준이 없었는데 판례의 견해대로 다 입법화되었어요. 기존의 논란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법령 등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되거나 종결된 사실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진정 소급표를 부정하는 기존의 논란을 입법화시켜 놓은 거죠.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이거죠. 완성, 종결. 이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자체가 완성됐다면 그런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 소급 입법 또는 진정 소급표 부정입니다. 진정 소급 입법을 해서 적용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이미 사례 객관식으로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신청시에 국법이 있고 법이 개정됩니다. 신법 당시에 처분을 할 때 이렇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된다? 처분 시에 신법이 적용된다.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없어요. 기존에 우리 8량을 계속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입법화가 됐네요.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반행위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행위 당시에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형법에서 논의하는 것과 유사하죠. 행위 후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행위가 즉 위반행위가 더 이상 개정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즉 위반행위가 아닌 걸로 변했거나 또는 제재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즉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것 이것도 기존의 판례 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명문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죠. 사망단서, 사망단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법령 변경부터 적용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처분의 효력 자,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처분의 효력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권적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존송력, 확정력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쟁력, 실진력 확정력이라고 부르는 불가변요. 그리고 내용적 구속력, 강제력으로서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력,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력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력집행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많은 일이 나왔던 공정력과 구속력권적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간접적 근거 규정만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문 규정이 들어왔네요. 특히 여기 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또는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뭐예요?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권적 효력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아주 의의가 있네요.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권적 효력, 유효성 통용력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입법화됐습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처분의 효력 자체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결문제로 타 법원이 무효하긴 할 수 있었던 거죠. 의미가 있네요. 사례로 볼 때 공정력과 성결문제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조항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격사위입니다. 이런 법들은 절차법이나 다른 개별법에 산지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행정기본법에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자경이나 신문 등을 취득도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 허가 인허가라고 나머지는 묶어버립니다. 필요로 하는 영업들은 사업들은 할 수 없는 사유, 결격사위는 변률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런 조항은 앞으로 선도적인 입법으로서의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본법에 맞춰서 담당 분야의 법률들이 다 개정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선택형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택형용. 뭐 4개니까 지문 구성하기 딱 좋죠. 필요성이 분명해야 된다. 필요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신분, 영업도는 사업 등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이룰 것. 뭐 이건 뭐 거의 선택형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례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조는. 부가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겠네요. 부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아예 명문규정을 뒀어요. 행정청이 재량이 있을 때는 부간을 붙일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봤죠. 왜냐하면 재량은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면 행정청이의 재량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줬습니다. 재량이 없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간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기존의 판례가 인정해왔고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따라서 재량이 없는 다른 말로 기속행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간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법률의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법률 요건 충족적 부간. 이때 부간은 사실은 정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간이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그런 부간은 규정은 없지만 얘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법률 요건 충족적 부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거부처분이 나가는 것보다는 요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면 요건 충족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부가 나오면요. 신청 다시 해야 되고 처분 절차가 다시 개시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부간의 취지와 다르게 상대방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명문화된 겁니다. 3번도 꼭 알아둬야겠어요. 부간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을 한 후에도 새로 부간을 붙이거나 부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우리 이것도 판례가 인정해왔던 거죠. 법률의 동의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 유보가 빠졌네요. 미리 유보해 놨을 때 이것도 당연히 해석상 인정됩니다. 문제는 3호인데 판례하고 좀 달라졌어요. 사정변경이 있을 때 기존의 논의 기존의 판례는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새로 부간을 붙이는 사후부간은 사정변경에 의한 사후부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판례가 인정했던 것만이면 사후에 이미 있었던 부담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긍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문은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새로 부간을 붙이는 사후부간도 지금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판례하고 그래서 알아둬야 되겠어요. 기존의 논의와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새로 붙이거나 끊어주고 종전의 부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는 기존의 판례도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 사정변경에 의한 새로운 부간을 붙이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명문규정이 들어와서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변경돼야 될 것이다. 자, 다음 각구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부간에 내용상 한계로 논의했던 것이 입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처벌의 목적이 위배되지 않을까?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이게 이제 비례죠. 비례. 얘는 부당결부 금지원치. 그래서 우리가 부비는 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목적이 위배되지 않을 것.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